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이 가사는 도전을 배송하게 된 강력한 힘과 지구력, 긴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성과 인격도 함께 남아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실험체는 보안군에게 사살됐으나 그 시신은 블랙아이언 연구소로 인속해 최초 연구 프로그램에 기관되었습니다. 어... 세상에...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잖아... 보시다시피...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 제거! 지상으로 가는 문을 찾았어! 내가 열어볼게! 저거... 제거는 다른 문을 찾을 거야... 이제... 히트!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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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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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유닛 경로를 재설정했으니 찾아와. 단위는 여기 있어. 어딘데? 유도수 중앙의 연구소야. 세게. 단위도 고쳐주고. 소장한테 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도움? 내 목에 칩을 쑤셔박을 땐 언제고 이제 왔어? 부탁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와줘, 제이코. 어떻게? 앞쪽에 있는 방도 들어가면 금지 구역이 나온 거야. 평소엔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해. 도착하면 길을 열어줄게. 길을 열어줄게. 길을 내줄게. 길을 열어줄게. Thank you. 풍ечат Conference. 이제 Welt. 한How's your Soleil. 그렇다. 나오고 그τα이 김에 발생하는 거로 동학 yourself. Kle envying. buy your N4202мы. queremos 발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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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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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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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